감자,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요? 자신 있게 권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감자!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과 한 알이 몸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땅속에도 사과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바로 이 감자입니다. 오늘은 감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두 나라를 꼽으라면 영국과 프랑스를 떠올리는데요. 이런 우습게 농담이 있어요. 프랑스는 코스 요리, 영국은 감자 요리. 이걸로 다 끝난다. 그래서 대부분 영국이 감자의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감자의 기원은 약 8,000년에서 1,000년 전 남아메리카에 고지대에 위치한,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의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야생 종류의 작은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감자와 같은 품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카 제국의 발전에 따라 감자의 일부 품종들이 남아메리카 전역으로 차차 널리 퍼져나가다가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자의 높은 생산량과 영양가에 감탄하며 감자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감자는 고급 농작물로 인정받아 급속하게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제 영국이 감자 요리가 많이 상영했는지 이해 되시겠죠? 감자의 효능은 7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과체중 예방에 좋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의 함량은 높지만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밥 대신에 감자를 먹으면 식사 대용의 채소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재료로 주로 쓰이기도 하죠. 둘째,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칼륨과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감자는 면역력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타민C는 유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세번째, 감자는 소화에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표주자인 유산균 광고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의 먹이와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래 유익균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감자는 식이섬유로 소화에도 유익한 작용을 하니 부작용 없는 자연 그대로 유산균, 감자를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네번째, 감자의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건강에 좋은 거 하면 뭐죠? 맞습니다.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죠. 이 베타카로틴 역시 감자에도 비타민A와 함께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 눈에 좋다는 영양소인 지아잔틴과 루테인 등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안이 오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왜 자꾸 제가 영양제 대신 채소과의 식을 드시면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종에 좋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잘 붓거나 평소 위계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감자를 갈아 집으로 먹어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삶은 감자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붓기나 염증 완화에도 감자가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감자의 효능 여섯째는 혈압을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짠 음식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감자의 효능, 바로 심장이 좋습니다. 감자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미네랄인 칼륨에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상세하고 혈관 이안을 촉진하여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칼륨은 고혈압,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여섯번째, 일곱번째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이러한 질문, 특히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반드시 댓글로 쓰고 싶을 거예요. 어? 칼륨 많이 먹으면 콩팥에 안 좋다는데요? 심장투석 환자는 먹어도 되나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칼륨이 몸에 들어와야 심혈관 질환, 즉 심장이 좋아집니다. 즉 콩팥 환자들,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요, 콩팥이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심 부전, 심장의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떠한 의사도 채소과일이 칼륨 수칙을 높여서 콩팥을 부작용을 갖고 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단언하는 의사,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이 칼륨 수치에 똑 떼어서 채소과일을 못 먹게 하고 대신에 안전한 가공식품을 먹으세요! 라는 고도 마케팅에 여러분이 끌려 다니시는 거죠. 이제는 칼륨 때문에 감자를 못 먹는 일은 하지 마시고 대신 가공식품을 제안하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감자, 생감자 먹는 게 특히 생감자 갈아서 집으로 먹는 거 그게 유행을 많이 해요.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있어서인데요.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건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 역시 껍질까지 드셔도 된다. 어떻게? 삶아서 드시면 된다는 거죠. 집에 감자칼 없으신 분들 정말 드물텐데 실은 이 감자칼, 감자 껍질 벗기는 게 아니다. 채소과일은 껍질을 다 벗겨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자칼은 잘 사용 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긴 뒤 썰어서 삶으면 비타민C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제가 더 껍질의 효능을 강조드린 거고요. 감자 100g에는 무려 약 23mg이나 되는 비타민C가 함유돼 있습니다. 이 비타민C 정말 채소과일에는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비타민C는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썰어서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 감량이 될 위험이 높죠. 그래서 감자는 가급적 껍질째 삶는 게 좋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른 비타민C 함량 변화 연구에 의하면 감자를 껍질째 삶았을 때는 비타민C가 15.3% 파괴되지만 껍질을 벗겨서 삶으면 24.1%나 파괴된다고 하니 껍질이 있는 채로 조리하시고 또 그대로 껍질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삶은 감자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저항성인 전분을 생성해 소화와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데요. 그래서 밥 대신 감자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어 과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화가 발달이 안 된 유럽에서는 이 감자를 주식으로 해왔던 거죠. 또 동시에 감자를 삶거나 찌면 발암물질로 가장 많이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이게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커피에 나온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감자 하면 실은 지금 초중고생을 포함해서 제 또래 40, 50대까지도 이 두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바로 감튀죠. 감자튀김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감자는 튀기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튀긴 음식은 뭐다? 그냥 발암물질일 뿐입니다. 트렌스지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튀긴 게 입에는 좋고 우리를 중독시키지만 몸에는 최악의 음식이다. 감자튀김, 간자칩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 대표적인 과자 식품회사에서 조차도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절대 절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은 정말 다 같이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섞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특히 이 감자, 감자는 그중에서도 양파와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감자와 양파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요. 양파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으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채소과일은 다 알칼이에요. 산성인 채소과일은 없습니다. 레몬이 아직도 산성이라고 생각하셔서 드시는 걸 꺼려하신 분들은 영유성 식도염 절대 못 고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양파의 유황과 당분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강한 항균 작용을 하고 비타민 B1의 흡수도 돕습니다. 또한 감자와 양파는 식욕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함께 사용하면 색이 변하는 갈변 현상을 막아진다니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답은 아마 초등학생들조차도 알텐데요. 바로 채소과일은 웬만하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감자만큼은요. 싹이 난 감자는 먹으면 안됩니다. 이 싹이 난 감자인 독성이 있는데 특히나 싹이 났을 때 녹색빛깔이 돌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이 빛을 받으면 염록소를 생산해서 녹색을 띠는데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염록소와 함께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솔라닌은 독성을 띈 화합물의 일종으로 식물이 갖고 있는 천연 살충제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양이 적을 때는 살짝 아린맛 정도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구역질, 환각, 감각상실, 마비, 혼수상태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싹난 감자만큼 녹색이 된 감자 역시 솔라닌 독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니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솔라닌은 열의 강에 일반적인 가정의 요리법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부분의 변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자만큼은 안전을 위해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성됐으면 먹지 않고 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닌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지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있어요. 제가 감자, 싹이 났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대 영양학, 현대 건강, 과학에서 솔라닌한 독성을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것 뿐이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솔라닌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이 음식에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자꾸 몸에 쌓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솔라닌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 채소, 과일, 감자, 가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싹과 변색의 가장 큰 것이 있는 햇빛이니까요. 빛이 적고 조명이 없는 어둡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분지에 싸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냉장고에는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껍질을 깐 상태라면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비닐봉지나 랩 등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채소과일실 보관법을 말씀드릴 때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쌓아두고 먹던 역사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신선한 그때그때 수확한 제철과일, 제철 채소 그때그때 드시고 새롭게 유기농 채소과일로 주문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